아우씨 제가 잡을께요 와 존나 라이란 이거 인지하게 나 약간 좀 잘했던거 같은데 테디님 금하에서 놀던 사람이 티몬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다 이빙할 수도 있을까요? 음 그럴 수는 없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어 항상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사실 뭐 티몬 없다고 다이아 이기가는 사람은 뭐 티몬으로 금하오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오케이 아! 에미션이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티몬으로 세주아니 아 맞아요 세주아니 메타였죠 옛날에요 세주아니 스카노 그런 메타는 다이아에도 뭐 별로 상관없는데 뭐 리신 리신 자르반 피지컬 아 몰라요 그냥 뭐 파이팅 사실 자르반도 뭐 피지컬 채무는 아니죠 그냥 개섭다 이제 개섭다 이제 자 동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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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동수기 한번 보자 Yasuo Ars okay figure this dream scenario I QN and a 5-man R Galio Stand United right on top wait is that what it's called? or is that it's Shin I think that's Shin uh Galio Ars right on top 5-man knock-up Yasuo Ars 5-man fucking knock-up Irelia Ars Lucian doesn't do anything it's plain AD carry I'm feeling it it's a good week I don't know 바텀 뭐야 보석도로 보석도로 그래도 용 두 개 챙긴 게 용 안 돼 나 이제 말 대답하는 애들은 그냥 그 디스코도 꺼버릴 거야 Okay 어 그냥 디스코도 꺼버릴 거야 진짜 강단 좋지 나 나 딱따려 좋지 오더 따라 그냥 최소해 듣기 싫으면 좀 쳐 너 좀 너무 아니니까 네가 다 좋은데 궁신왕 X哦 진짜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정보가 홍수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올바른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너는 오케이 그럼 나는 탑에서 그냥 탑 라인만 상체때만 할게 아니 석재야 그냥 아구 닫으라고 아니 석재야 아구를 닫으라니 조용히 하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안해도 말 안하더라 아구 닫게 알았어 아구 좀 닫으라고 아구 알겠어 알겠어 저렇게 세게 말해줘야 돼 안 그러면 쟤 못 알아들어 뭐? 저거 내 삶의 삶을 전혀 봤어 저거 내 삶의 삶을 전혀 봤어 아구 저거 내 삶의 삶을 전혀 봤어 저거 내 삶의 삶을 전혀 봤어 shut the fuck up shut up please shut up all instantly holy shit League of Legends baby holy shit that's scripted what the fuck that's what the fuck 탁 아 아 어디가요 어 나쁘지 않아 일단은 저 자크 미드 왔거죠 한번 오케이 피 많이 컨디션 게시 그 마요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상빈아 정령의 형상 갈까? 아니면 공원 지팡이 갈까? 동수가 너 32살 아니야? 그런거 나한테 물어봐야지 하하하하하하 뭐 그런거까지 물어봐 상빈아 형 그건 자율학습? 자율학습 해야지 몰라 가라면 가겄어 그건 자율학습 너는 자율적으로 해야지 덴뜨리가 자아 자아 빼 빼 동수가 빼 아이 하동숙 빼라고 이씨 여기로 빼 여기로 어 아 됐어 그렇지 빼고 있어 빼고 있어 뺐어 뺐어 아니 아니 이게 동수님이 진짜 이게 그 뭐야 불라기로 완전 판을 그냥 다 휩쓸어 먹었어 아니 그 티먼저 기다려 두고 다시 보다 그래도 상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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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가서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해 물어보는거야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거야 너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고 동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어 그래 사이드 운영을 하자 이제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게 정답이라고 상빈아 상빈아 정령의 형상 갈까 아니면 공을 지팡이 갈까 정령이 맞는거 같아 정령이 맞는거 같아 성빈아 정령이 맞는거 같아 상빈아 정령이 맞는거 같아 동수가 너 32살 아니야 그런가가지마 그건 자율학습 몰라 가라면 가것어 그건 자율학습 그건 자율적으로 해야지 32살이지 맞다 나 2살 아니지 집중 집중 . 아 이거 대열때 내가 오다 할까 . . . . . . . . . 엘리스 여기있어 엘리스 여기있어 엘리스 여기있어 어 있어도 안죽어 안죽어 안죽는다며 아! 아! 아니 근데 플래치까지 다 써가지고 상대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미안해 야 진짜 상대기 다 꺼냈네 지금 아니 이거 무슨 로랜드 고릴라야 그래바르셔도 카사디님 제일 중요한데 에잇 아- hij! 이쁘어 이쁘어 아들 그럼 아들 I think I'm gonna do this like he doesn't seem to care at all so I'm just gonna report him in a live stream video or clip next